오늘의 맛있는 1분 계란 하나면 요리 뚝딱 귀차니즘 맛냄 요리 치즈 계란말이 채소 손질을 해보자 바니바니 당근 타닥타닥 대파 치즈 2장 자르고 계란 하나 둘 셋 여섯 소금 간 해주고 열심히 저어주세요 치즈 계란말이를 원하는 만큼 딱 그만큼 저어주세요 잘게 다진 채소는 준비해둔 계란 속으로 다입 프라이팬에 투하 말랑말랑 치즈도 투하 예쁘게 돌돌돌 말아주면 여러 시간이 다가왔다는 시그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케첩은 촤르르 마음껏 파슬리 가루는 솔솔솔 돈 절약 시간 절약 치즈 계란말이 완성